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성씨와 가훈 이 시간에는 황주변씨 집안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황주변씨의 본관은 황준데 황주는 황해도 중부지방에 있는 지명입니다 시조는 변데어라고 하는 아주 인격이 있는 훌륭한 어른이 황주변씨의 시조입니다 황주변씨는 중국 농서 사람인 변데어가 북송이 망하자 바다를 건너서 동쪽으로 와가지고 황주에 정착하고 거기에 눌려 살았으므로 후손들이 그를 시조로 하고 본관을 황주로 하게 되었습니다 황주변씨 족보에 의하면 변데어는 고려 고정 19년 몽고군이 성령을 침입하자 광화도로 피나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 고정을 잘 시종을 하였는 공으로 상장군으로 태천벽에 봉해지고 시급을 하사받게 되었습니다 그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주변씨는 더욱더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황주변씨는 후손들이 많이 번창을 했는 때문에 여기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11개 파로 분파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어느 파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은 어른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황주변씨는 아주 역사가 오랜 때문에 집안에 유명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분 한 분 한 분의 내력은 인터넷에 검색어에도 나오고 청남권영안의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황주변씨는 문중에서 문과에 급제했는 사람이 8명, 무과에 1명, 진사과에 28명 모두 다 31명이나 이렇게 과거에 급제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문중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변이준, 여름이 남기는 말씀을 한마디 전합니다 평각 세운다라 이 세상에는 말도 많다는 것을 잘 알아라 하는 겁니다 이 말 많은 세상에 살라 그러면 엄청 우리가 처세를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름이 남긴 말씀 세상에는 말도 많다는 것을 잘 알아라 이걸 가슴에 새기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황주변씨 집안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만, 고맙습니다 français, 謝謝, sustainability,IFE,ved,لب, song 예술을 착용할